네 안녕하세요 창고 박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의 어머니가 계시다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님 그리고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님 이 두 분께서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와 어머니 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에 제가 산책하면서 만난 친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셨지요 참 이쁘지요 오늘 산책길에서 만난 사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성모님의 발현 사건 중에서도 1933년도 벨기에의 조그만 마을 반회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대공황은 30년대 말까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를 큰 가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모님께서는 1933년 추운 겨울 벨기에의 작고 아주 가난한 마을인 반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라는 타이틀로 발현하셨습니다 성모님이 발현했던 그 환시자는 11살의 마리에뜨 베코라는 소녀였는데요 이 소녀의 가정 또한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마리에뜨에게 총 8회에 걸쳐서 8번에 걸쳐서 발현하셨는데 자신을 구세주의 어머니 또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 The Virgin of the Poor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라고 밝혔습니다 반회의 성모님 발현의 환시자인 마리에뜨 베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마리에뜨는 1921년 3월 25일 7자녀의 맞달로 태어났습니다 3월 25일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3월 25일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9달 뒤인 12월 25일날 우리가 자라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출산하신 것입니다 또한 3월 25일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1858년 3월 25일에 루르드에서 성모님께서 베르나데트에게 발현하셔서 자신을 원죄 없는 잉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르나데트는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발현하셨던 그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원죄 없는 잉태다 Immaculate Conception 원죄 없는 잉태라는 말을 듣고 그 험한 돌길을 띄어서 신부에게 가서 신부에게 그 여인의 이름은 원죄 없는 잉태입니다 이렇게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그렇게 신부에게 알렸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회에서 성모님의 모습은 루르드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선 그 자그마한 형체에 흰옷을 입으셨고 허리에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파란색의 긴 띠를 두르시고 발에는 노란색의 장미가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베일을 쓰시고 고개를 약간 숙이시면서 또한 왼편으로 고개를 약간 이렇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시며 오신 모습이 반회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과 루르드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은 매우 비슷합니다 또한 두 곳에서 모두 성모님은 치료의 샘물을 주셨는데요 이것 또한 매우 비슷하죠 현재 반회에 주신 치료의 샘물에는 루르드의 마사비엘에서 가져온 바위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두 발현 사건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루르드의 마사비엘에 있는 바위를 가져다가 반회의 샘물에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반회에서의 발현 사건이 특이한 것은 환시자인 마르에뜨의 가정은 교회와는 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성모님의 사랑과 축복은 교회의 테두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범위, 박해까지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박해 있는 사람이든지 다 큰 은총과 축복을 성모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회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현은 총 8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항상 오후 7시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발현 때마다 거의 항상 악천 후에 춥거나 비가 내렸습니다 마리에트에 따르면 성모님의 발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현 1933년 1월 15일 일요일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소리가 들리고 땅에는 여기저기 눈이 있었습니다 남동생 줄리엥을 기다리고 있던 마리에트는 커튼을 열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집 앞 채소밭에 흰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으며 밝은 빛에 쌓여 있었습니다 밤이 춥고 어두웠기 때문에 밭에 여인이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여 마리에트는 창문을 손으로 문지르고 얼굴을 가까이 하여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춥고 어두운 겨울 저녁에 가난한 마리에트의 집 앞 채소밭에 흰옷을 입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정말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에트는 모든 것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빛나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가운은 높고 둥근 목선으로부터 커튼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허리에는 긴 하늘색 띠를 느슨하게 메고 계셨는데 띠의 양쪽 끝은 두 개의 깃발처럼 무릎 앞까지 내려왔습니다 머리에는 어깨와 팔까지 감싸는 부드럽고 투명한 가운과 같은 흰색 베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또한 조금 왼쪽으로 기울이셨는데 오른발에는 황금 장미가 있었으며 왼발은 옷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손을 살며시 모으고 계셨는데 그녀의 오른팔에는 황금 줄과 다이아몬드 같은 구슬 그리고 황금 십자가가 달린 묵줄을 들고 계셨습니다 마리에트는 언젠가 길에서 주운 묵줄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인도 같이 기도하였는데 마리에트에게는 여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은 보였지만 여인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10분쯤 되었을까 여인은 오른손을 들고 손가락으로 마리에트에게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에트는 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를 본 어머니가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춥고 어두워 못 나가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에트는 다시 창문에 와서 보니 여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에트는 그녀가 본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딸 마리에트가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 마리에트는 친구 조세핀에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그녀의 모습에 대해 묻자 마리에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우리 집 채소밭에 서 계셨어 흰옷을 입고 계셨는데 눈부시게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었어 여인은 젊고 키가 크지 않았어 흰 가운을 입고 긴 하늘색 띠를 허리에 메고 계셨지 아 그리고 오른발에는 황금색 장미가 있었어 왼발은 드레스에 가려 보지 못했어 그리고 오른손에는 묵주를 들고 계셨지 기도하는 것처럼 두 손을 모으고 계셨는데 고개를 약간 숙이시고 아 나에게 웃으셨어 학교 후 마리에트와 친구 조세핀은 모든 것을 말하려고 관할 성당의 자맹 신부님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이 그들의 말을 단숨에 진실로 믿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맹 신부는 마리에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사에 온 적이 거의 없었던 마리에트가 성모님의 발현이 있은지 3일 후인 1월 18일 아침 미사에 참내했을 뿐 아니라 교리 수업에도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발현 1월 18일 저녁 7시가 가까워 오자 마리에트는 두꺼운 옷을 입고 서둘러 나가 마치 내적인 힘에 의해 끌리듯이 채소밭 주변을 달리며 돌았습니다 그리고 채소밭의 여인이 오셨던 그곳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묵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이지 않아서 딸의 이러한 모습을 처음 본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있는 어린 딸이 걱정되어 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순간 마리에트는 팔을 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가까이 가서 딸을 바라보았는데 딸은 눈을 크게 뜨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딸의 모습을 본 백호 씨는 말을 잃고 딸 옆에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기를 얼마 후 다시 딸을 보니 딸의 눈은 무엇인가를 따라가며 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신부를 데리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아버지는 이웃과 그의 12살 된 아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마리에트는 일어나서 천천히 길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아버지는 마리에트 어디 가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에트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여인이 저를 부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바람에 들려가듯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얼어붙은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이웃은 놀라 마리에트를 불렀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얼마를 걷다가 또 한 번 무릎을 꿇고 다시 걷기 시작하였고 집에서 약 1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갔을 때 마리에트는 오른편으로 돌아서 길가에 있는 조그만 진흙구덩이 옆에 세 번째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 손을 조그만 흙탕물 속에 집어넣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손을 물에 담가라 이 샘물은 나를 위해 보존되었다 잘 있어라 발현이 끝난 후 부모님과 이웃들은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에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인은 멀리서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향해 팔을 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저에게 빨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두 소나무 사이로 와서 저희 앞에 서 계셨습니다 여인은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연기 같은 회색 구름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지난번과 같은 모습이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에트는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머리 주위에서 똑바로 빛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온통 빛이었습니다 옷도 빛이었습니다 여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간 것입니다 왜 무릎을 꿇었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여인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멈출 때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진흙 구덩이에서는 뭘 한 거니? 여인은 구덩이 반대편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손을 물에 담가라 이 샘은 나를 위해 보존되었다 그리고 잘 있어라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 소나무 사이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시간에 걸쳐 일어났는데 마리에트는 여인이 발현하는 동안 전혀 춥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맹 신부는 이날 밤 10시경에 마리에트의 집을 방문했는데 아버지 백호 씨는 이날 일어났던 모든 사실을 신부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하겠다고 자맹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발현 다음 날 1월 19일 저녁 7시 직전 마리에트는 전날처럼 두꺼운 옷을 입고 채소밭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모두 11명의 목격자가 모였습니다 마리에트는 묵주 기도를 시작했고 얼마 후 팔을 펴며 저기 계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인이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침묵이 조금 흐른 후 마리에트는 오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날처럼 마리에트는 일어나 길가로 나가 왼편으로 돌아 걸어가다가 두 번 무릎 꿇고 다시 걸어 오른편으로 급회전하여 진흙 웅덩이에 도달한 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 아름다운 여인이여 당신은 어제 이 샘은 나를 위해 보존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입니까? 또다시 침묵이 흐른 후 여인은 말했습니다 병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이다 마리에트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마리에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채소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여인은 곧 하늘로부터 소나무 사이로 나의 앞으로 오셔서 작은 구름 위에 서 계셨습니다 내가 그녀가 누구인지 묻자 그녀는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다 라고 말했습니다 샘물가에서 제가 왜 이 샘은 나를 위해 보존되었다 하셨습니까? 하고 묻자 여인은 미소를 지으시더니 더 웃으시면서 이 샘은 모든 민족을 위해 보존되었다 하시고 잠시 멈추시더니 병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네 마리에트는 성모님이 웃으셔서 자신에게 무슨 좋은 선물을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순수한 때묻지 않은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여인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발현 1월 20일 금요일 마리에트는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지만 저녁 7시가 다가오자 마리에트가 큰 슬픔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이날은 약 2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중에는 의사와 신문기자 2명이 있었습니다 마리에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곧 팔을 펴며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에트는 아름다운 여인이여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나는 조그만 체포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에트는 무릎을 꿇고 움직임이 없이 똑바로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부드럽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마리에트는 곧 정신을 되찾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저에게 두 손을 펴셨는데 오른손만으로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공중으로 떠올라 큰 두 개의 소나무 사이로 상승하며 사라지셨습니다 이날 이후 마리에트는 큰 슬픔에 빠졌는데 이는 여인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에트는 다음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했는데 여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에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의 발길도 끊기고 이제는 추운 겨울밤에 조그만 여자아이 혼자 얼어붙은 채소밭에 외로이 기도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외에는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신부도 학교 친구도 마리에트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들로부터 놀림도 받았지만 어린 마리에트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에트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기도 후에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섯째 발현 그리고 어느덧 2월 11일이 되었습니다 2월 11일은 루르드에서 성모님께서 베르나데트 수녀님에게 발현하신 날입니다 이날 또 마리에트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였는데 이날은 아버지가 곁에 있었으며 또한 신부님과 다섯 명의 수녀님들이 길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묵주기도를 끝낸 후 마리에트는 여인이 오는지 보기 위해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신부님과 수녀님들은 마리에트가 무릎을 꿇으며 그녀의 얼굴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마리에트는 일어나서 신부와 수녀들을 지나 이전처럼 두 번 멈추어 무릎을 꿇고 걸어갔는데 신부가 뭐하는 거야 어디 가는 거니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에트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샘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 번 묵주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여 손과 묵주를 물에 담그고 성호를 하였습니다 몇 분 후 신부님과 수녀님들은 마리에트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며 눈물을 터뜨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마리에트는 왜 울었느냐는 신부의 질문에 여인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울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 처음으로 어머니도 마리에트와 함께 나왔습니다 마리에트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마리에트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축복받은 성모님 신부님이 징표를 원하십니다 신부님이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그 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리에트는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집에 돌아온 후에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잠행 신부는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마리에트는 말했습니다 저는 성모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를 믿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나에게 비밀을 말해 주었습니다 비밀? 네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오직 너만 알고 있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고 말씀했습니다 일곱 번째 발현 2월 20일 월요일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마리에트는 일곱 명의 목격자들과 함께 일곱 시에 같은 장소로 갔습니다 묵주 기도를 하던 중 그녀는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다시 무릎을 꿇고 더 크고 더 빠르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에트는 성모님께 이끌려 샘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더니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마리에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모님께서 웃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많이 기도하여라 그리고 잘 있어라 고 말한 후 가셨습니다 그날 밤 10시 반 아버지가 마리에트의 방을 보니 마리에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월이 되어 이제는 누우는 비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3월 2일 밤은 큰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날 또 7시가 다가오자 마리에트는 성모님을 만나기 위해 채소밭으로 나갔습니다 이날은 오직 5명의 여인들만 봉반했습니다 그 중 한 여인이 기도하는 마리에트에게 우산을 받추어 주었습니다 마리에트가 묵주 기도를 시작하자 비가 곧 멈추었고 하늘이 개이면서 별이 보였습니다 마리에트는 일어나 앞을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에트는 전날과 같이 빠르고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리에트의 성모님을 맞이하는 감격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갑자기 진흙탕 위에 엎드려 온몸으로 흐느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고 비가 다시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안정을 되찾은 후 마리에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축복받은 성모님은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웃지 않으시고 매우 슬퍼 보였습니다 성모님은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구세주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저에게 오셔서 축복하셨습니다 네 번째 오셨을 때와 똑같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후 하느님 안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에트는 자맹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성모님은 저에게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모님은 가버리셨습니다 이제 저는 성모님을 뵐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안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에트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2011년 12월 2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2008년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우편을 배달하는 우편집배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우편집배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많이 기도하여라 나는 구세주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 이 샘물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보존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느님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이렇게 성모님은 어린 소녀 마리에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만 성모님을 보지 않아도 펑펑 울었던 그 어린 소녀 마리에트는 어느덧 90살이 되어서 2011년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성모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랑의 성령님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자